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이 더 땡스네 간만 사왔어? 순대국 사준이도 꽤 탔네 내가 먹을 겁니다 경상도는 쌈장에 찍어 먹대 난 서울사람이랑 소금에 찍어 먹대 아 진짜? 줘도 되나? 사준이도 주려고 사 온 거 아니야? 내 먹으려고 그러는데 호야 봐 호야 봐 야! 그냥 바로 들고 가네 뜨겁다 응? 보자 응? 다 먹었나? 응 야 천천히 가 야 움직였어? 니는 이러면 뜨겁다 뜨겁다 귀여워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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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화를 내네 잠깐 1초 기다림이 화를 낸다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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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라 이제 됐다 저녁이가 이게 어 이제 저녁 없어 밥 없어 아 저녁 먹어도 돼 고등어제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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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들어갔다 백두제 진정해 진정해 고양이가 없을게 얘는 왠지 눈이 돌아가네 너 어디까지 이래야 되는데 아빠 더 먹을 때까지 해야지 너가 그니까 간다 제 음료를 이래서 호야 호야 군대다 안 돼 자 호야도 하나 먹어 호야 하나 씹어가 배기야, 이봐. 배기야, 이봐. 배기야, 먹어. 귀여워. 애니야. 너무 크다. 애니야. 애니야, 이리와. 애니야, 먹어. 아, 귀여워. 할머니도 먹어. 할머니도 먹어. 장모님, 먹어. 할머니야. 끝. 하나 더 줘. 너는 딱 맛있는 거 못 먹어. 머리가 좋다. 못 먹었는데. 너 때문에 사왔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야지, 배지야. 너 빨리 음식을, 인마. 좀 천천히 먹으라고, 몇 번 얘기해. 맨날 빨리 먹어야지.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지. 취해야잖아. 뭐야, 뭐야, 뭐야. 엄마 일부러 그랬지? 아이들, 아이들. 누가 봐도 일부러 그랬는데? 야, 니 그 마음으로 호야는 겁나 많이 먹었다. 호야, 니 큰 걸로 그냥 다 먹네. 됐다, 오늘. 저녁 늦게 먹어. 더 줄까? 아니, 늦게 먹어, 저녁. 됐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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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